아 근데 진짜 어디 가지? 이리 와, 가서 보자 진짜 우리 놀아 야 일단 좀 걸을래? 저러 좀 가면 걷자 여기가 원하는 힐링이지? 응 아 향기 봐 와 진짜 좋아 나 이거 진짜 타고 싶어 빌리자 밑에도 저기서 빌려야 될걸? 이거 빌리는 데에요? 이쪽에 타시게? 네 이거 빌리자 밑에도 왜 이따 하루속에 갈거에요? 저거 타면 갈 수 있어요? 1시간에 15,000원 야, 얼타잖아 15,000원? 안녕하세요 쭉 가다보니 좌측 가는게 나오거든요 좌측으로 가시되요 언덕이 나올거에요 언덕이 조금만 내리세요 멋져요 언니 아 운전하는 언니 아 좋다 다 아 뭐에요? LIVE UVA 아니 ile 찾 매니 실례합니다 도 nastering 재미없어 나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? 나보다 운전은 잘하는 거 같아 가족형 자전거 30분 이용하는 분은 여기서 돌아가세요 야 여기 오르막길이야 내려 정의 중 다시 만들어진 후 총 3개 흘리멘기 기름 평소에 갈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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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하고싶어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예뻐요 사진 찍고 갈래? 그래, 여기 있으면 되니까? 신났어 네가 찍고싶은데 아무데나 와후 야, 나는 지금 tout kkk 인타가 4만원 하나당 야, 아늑해. 좋아. 아침을 뭐 먹지? 뭐 먹지? 밥 먹고 싶다, 맛있는 밥. 밥 먹고 싶다. 밥 먹고 싶다.